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불렸던 로비 대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비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하는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해서 밝히고 있는데 원래 분양 수익 420억 원을 모아가지고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 50억씩 각자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하는 명단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국민의힘 출신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김만배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김만배의 발언도 담겨 있고 대당동 개발사업 특기 의혹의 핵심 물적으로 꼽히는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됐던 인사들은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녹취록 중에 곽상도 전 의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0억 클럽 멤버는 지금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국일보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에서 2020년 김만배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녹취록은 총 10회 분량으로 A4 용지 500페이지 가량인데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해 9월 달에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뒤에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를 해왔습니다 녹취록을 냈기 때문에 정영학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록에 대해서 김만배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서 분양 수익 425원에 대한 배분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녹취가 되어 있는데 김만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50억 원이 몇 개나 되냐 50억이라고 하지 않고 50개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50억 원으로 보이는데 처벌계 최재경, 박수영, 최재경 전 청와대 민영수석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고 곽상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언론사의 회장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을 이렇게 나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지 하고 김만배가 물었습니다 그 자 정영학 회계사는 5억씩입니까? 50억씩입니까? 하니까 50, 50, 50, 50, 50, 50, 이렇게 5개 50, 50, 50, 50, 6개군요 50짜리를 이렇게 6개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300이라고 말했습니다 300억 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곽상도, 최재경, 그리고 홍성근 이렇게 해서 모두 300억 원을 주기로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는 또 성남시 의회 쪽 인사 2명에게 총 20억 원을 주겠다는 구상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이 남으니까 이 누구누구 것까지, 이 누구누구 것까지는 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누구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누구 씨는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서 건석, 토목건설업체 대표인 남호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지난 2020년 4월 4일에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회계사에게 병체 아버지, 병체는 곽병체이고 곽상도 씨를 말합니다 병체 아버지는 곽상도 전 의원은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병체 총에서 그러니까 병체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체를 통해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씨가, 김만배가 아버지가 뭘 달라고 하냐라고 묻자 병체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이렇게 답했다고 정영학 회계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취력에는 지금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잘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구속이야 이렇게 한 발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7월 6일에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발언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성남을 떠날 것 같니? 내가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데? 하는 것은 2020년 6월 17일에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들어있고 또 김만배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행위들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속된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김만배는 2020년 3월 13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별명이 이지스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큰 사업을 해서 언론에 한 번 안 두드려 맞는 거 봐서 이렇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또 본인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지스함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그 점에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도 합니다 앞서서 50억 클럽 명단이 일부에 공개가 됐을 때 멤버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50억 클럽 중에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없습니다 김만배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과장되게 부풀려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측은 녹취록이 공개가 되자 지난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 알선 수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50억 클럽 등의 녹취록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나 늦게 지금 수사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인력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구속된 것은 이미 알려진 것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선에서 구속되었고 지금 성남시의회 의장을 했던 그 사람까지 구속하는 선에서 지금 수사가 진척이 없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에다가 특히 권순일 같은 경우는 재판 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 진행이 너무나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형사사건의 조서나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출될 경우에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의뢰가 있다 따라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의뢰도 있다고 밝혔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등사한 자료를 재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보도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게 비사실을 공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다 알려져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만큼 50억 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그리고 시급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들이 맞다면 다시 한번 50억 뭔가 좀 봐주고 뭔가 좀 이름을 넣어주고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사이에 얼마나 반축과 특권 그리고 비리가 높은 고위층에게 주로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특히 이들이 법조인이라는 데서 더욱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